피드백 소시지 고기 소시지 고기 고기 치즈 뭐 먹을까?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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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나는 나는 슈마이 먹을 거야 슈마이는 뭐야?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야? 베지테리 이게 뭐야? 얘는 푸른에 폭신 것 같던데? 이거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이게 맛있어 이거 괜찮은데 난? 아 그래? 난 별로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드링크북 먹을래? 진짜 얘는 뭐야? 이거 당신 좋아할 것 같아 조심해 구멍 내갖고 국물 좀 먹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거 내가 생각하는 칠리소스 아니야? 그러면? 약간 향신로 약간 향신로? 마라탕 먹을 때는 약간 그런 소스다 마라소스 그치 그냥 먹었지? 그냥 먹었지? 이게 딩썸이래 얌차 고기 진짜 맛있어 그치? 고기 진짜 맛있어 뭐 먹어 뭐 먹을래? 나 아까 프론도 괜찮아 그거 프론이랑 콥 들어간 게 아까 주머니처럼 생겼고 위에 있던 거고 맞아 맞아 다 나왔어 근데 콘슘만 안 나왔어 그 정도 하면 될 때 두 개 더 나오잖아 걸리면 안 되니까 일부러 소리 나게 하네 그렇긴 하겠지 부딪히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또 있어 하나 먹어 난 이거 있어서 좋아 응 난 이거 좋아해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어 아 우리 야채 안 시켰잖아 시키지 않았어? 안 시켰어? 이미 126불이야 처음에 이미 80불이었어 저기가 싸진 않아 먹놓고 먹으면 먹놓고 먹으면 먹놓고 먹으면 100불 나왔어 우리 바타 말고에 피카츄 아닌데 왜? 알파카 짭짭한 거 먹어도 좋다 정말 맛있는 데는 맛있어 근데 어쨌든 기본은 하니까 latte 땡큐 되게 맛있게 Calendar 바로 도시락 녀ning 아, 이 원 스파클링 먹다 하려 그랬는데 짜기보다는 참기름 맛입니다 그래서 간장이랑 칠리가 고소해요 나는 이거 하나 끝으로 끓는다 이 원 스파클링 IPS 이제 ISO 조금 더 포기하고 있는 펜탑 초점 안 잡혀 안녕하세요 귀여워 귀여워 뱃밥 먹기 이게? 이게? 맛있게 먹었다면 응? 맛있게 먹었다면 응?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니? 맛있게 먹은거야? 유튜브 놀이하기 너무 힘든데 오늘 많이 출연하시는데요? 하하하하 나 아식스 거 한 번 보고 싶긴 한데 얘네도 좋다 그래가지고 호카 아 난 천국 갈 거야 그거 우리대로 써있지? 천국 갈 거야? 종교는 너무 싫어 천국이는 글락세기 우리 경찰? 어 그러게 사고 났나 보다 중간에 냄새 맡아봐 사고 났나 보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사고인데 경찰이 저렇게 그냥 막아놨을 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아 경찰 맞는데? 설마 멈췄나? 초 기다리고 있는 중 아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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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